한국사의 해설의 품격 넘사학도 해풍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도 제가 만든 한눈거프인 하이언국사 오늘의 문제 2월 24일자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각 국가의 문화선으로 오른거 얘기했는데 지금 촬영시점으로 제가 목 상태가 많이 안좋아가지고 조금 발음이나 감기 기운이 보이겠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 문제의 경우에는 어... 사실 이 발해 같은 경우에는 특정 문화선이 되게 반복되어 나오거든요 불상이나 탑은 기본이고 수막새, 석등, 아니면 침이 같이 한 6개 정도는 맨날 냈던 문화선을 내요 그래서 그냥 의무적으로 외워두시면 문제풀이 도움이 되는데 이거 자체는 어쨌든 간에 발해 탑이에요 이게 벽돌탑인데 얘밖에 안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통일신라 아 이게 통일신라 아니고 고려시대 고구려? 이게 통일신라? 그리고 이거 고려 마을에서 조선시대 초에 불상인데 이게 심화표는 이런 문제를 시기만 알고서도 잘 풀 수 있는 문제를 잘 내지 않는 편이지만 어쨌든 간에 발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낼 수 있는 문화선이 상대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한 번만 제대로 외우시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곽타? 이거 발에 입을 병두상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가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한 설명 옳은거 얘기했는데 어... 이 문제도 솔직히 키워드가 심화표치고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아마 푸시는게 어렵진 않을거에요 뭐 국가인권위원회 성립이라던가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노벨평화상 2002 한일월드컵 아니 그냥 이거 연도가에 대놓고 줬는데 김대중정부인거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것도 여러분들 그냥 키워드를 암기하시기 위해서 보시고 남북기본합의설명한거 노태우정부 유엔동시가의 노태우정부 7.14 남북공동설명 박지원정부 6.15 남북공동선언이 이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한 선언문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고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을 최초로 실현한거는 전두환정부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3. 밑줄근 정보시계 사회모습으로 오른거 자 이거는 키워드가 세가지가 있는데 야간통행금지를 해제했다 프로야구와 프로축구가 출범했다 삼천교육대 끌려갔다 이 세가지 키워드를 보고서 전두환정부를 볼 수 있어요 이게 약간 좀 키워드 자체가 채찍과 당근을 병행한 정부가 전두환정부다 이렇게 외우시면 좀 좋아요 자 금강사관광이 시작된거 김대중정부 서울올림픽은 노태우정부 삼품백과적 붕괴사건은 김영삼정부 보도지시를 통해서 언론통제를 좀 많이 썼던거 전두환정부고요 이게 박정용부 헷갈리기 쉬운데 이게 조금 더 심했던거 전두환정부에요 그리고 양성평등을 위해 호주접해지는거는 노무현정부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으로 옳은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 진짜 독특한 통합사에요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어렵게 접근하면 끝도 없이 어렵거든요 가장 단순하게 풀어야 되는데 그냥 다물필 없이 삼국시대 사람들의 합습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 그러니까 학습활동을 그냥 버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삼국시대의 사례가 무엇이냐 다 갖다 버리고 그냥 삼국시대의 사례가 뭐냐 이것만 아시피 이 문제 풀거든요 자 울주 대군이 방구대소 고래사량 이건 그냥 선사시대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청도기시대쯤이랑 애초 관련이 없고요 만권당은 원간석기 고려시대 자 경당은 고구려의 미성년학교이기 때문에 삼국시대 사례 맞죠 정답 3번이고 사계치부법을 사용한건 조선시대 후기이기 때문에 송상의 그런 회계법이거든요 시기가 안맞고 정일공주는 발해의 문왕의 딸이에요 문왕 그래서 삼국시대가 남북국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시기만 자랐으면 이 문제는 오히려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면 이 문제에 답이 없어요 자 5번 다음 사건 영향받아 발생할 사실을 모르고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도 좀 비슷해요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 맞는데 이 문제를 최대한 단순하게 풀어야 되거든요 자 근로기준법 준수하면서 이게 몸을 분실자사하신 분이거든요 이거 노동운동가인 전태열사의 분실자사사건 말하는건데 아마 이 문제 헷갈리신 분들은 얘를 골랐을거에요 근데 이 문제 어쨌든가 영향을 받아 발생할거잖아요 근데 내용을 보시면 이걸 어쨌든 간에 대충 보더라도 근로기준법이니까 노동운동인건 알 수 있어요 노동운동 그러니까 진짜 극단적 단순하게 보시면 근로기준법 노동 관련된거잖아요 그럼 노동운동을 지 몸 불태워까지 할정도면 당연히 노동자들끼리 뭐가 좋은 법을 만들어주던지 아니면 또 민주화운동이 확산이 되던지 이런게 있을거 아니에요 아니면 전태엘 보고서 평화시정을 이렇게 풀던지 아니면 노동운동이니까 어? 키워드에서 그럼 노동운동 관련된게 있나? 그냥 이렇게 풀었으면 이 문제 맞히는거에요 그니까 이 청계피부 노동조합이란거는 전태엘 분실자사사건 이후에 그 발생한 노동운동 단체인데 잘 모를거에요 이거 몰라도 되는데 그냥 노동운동 갖다가 찍던지 전태엘을 모아서 이걸 찍던지 이런식으로 내가 모를만한 키워드를 집중하지 않고 알만한 키워드 이렇게 집중해도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약간 그런 전략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게 중요한 문제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오버이 됩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